샬롬! 원터치 기도의 서요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상처로 마음의 병, 또한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한 겁과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공포와 자살 충동으로부터 자유쾌하는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올 때 불안 증세가 나타나 두려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쾌됨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악한 질병과 악한 영을 꾸짖고 선포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구와 고통과 질병과 염려와 두려움을 대신 십자가에 써지시고 완전하게 해결하며 샬롬의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우리의 죄와 질병에서 자유쾌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먼저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영혼육 모든 것들을 다 불쌍히 공유로 여겨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로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이 죄악과 이 불안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겁과 또한 아버지의 공포로부터 아버지 완전하게 자유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즉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이 악함과 이 고통에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또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을 꾸짖을 때 성경대로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또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그 죄악과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쾌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이 더할 주여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일히 여겨 주시하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님 더 충만하게 아버지 임하시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녀된 권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할 때 그 즉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히고 결박되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특별히 과거의 상처로 마음의 병 생각의 병으로 인한 악한 공격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겁과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공포 자살 충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악한 모든 공격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병들도 떠나가고 또한 그로 인한 겁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 증세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도 떠나가고 공포와 자살 충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주의 보혈 가운데 뿌려지고 덮어지고 임하여 주시하사 어떤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더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감정과 지 정의 다 덮어질 주여다 육체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영에 덮어질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 시간 충만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더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특별히 마음에 임할 주여다 특별히 생각에 임할 주여다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 가운데 덮어지고 뿌려지고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그 정결한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그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그들의 섬기는 모든 일터에 임할 주여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능력으로 임하시고 저 권능으로 임하시고 더 아버지의 치유함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떠나가고 그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또한 아버지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바라는 자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제 겁과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공포 자살 충동으로부터 마음의 깊은 상처로부터 완전하게 찰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모든 상처들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도 떠나가고 걱정 근심도 떠나가고 공포와 자살 충동도 떠나갈 주여다 그로 인한 우울증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공황장애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조현병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결벽증과 강박과 모든 자살의 충동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 즉시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내가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울증은 떠나갈 주여다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묶임받고 지금 즉시 우울증의 질병들아 이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꾸짖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공황장애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지금 즉시 떠나갈 주여다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 조현병을 일으키는 생각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너희를 꾸짖고 저주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결백 중 떠나갈 주여다 강박과 자살 충동도 떠나갈 주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불안과 강박과 자살 충동에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뿌려주고 덮어질 주여다 더 임할 주여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시며 이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고통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쾌되어지는 것을 찬양케 하시고 지금 즉시 그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울증은 떠나가고 공황장애도 떠나가고 조현병 결백증 결박 모든 강박과 자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불면증도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와 공포와 겁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한 불면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불면증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너희들이 완전히 이제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마음의 상처와 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결박하느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든지 너희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량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오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주의 놀라우신 그 평탄한 길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형통한 길로 아버지 날로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임할지하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임할지하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평강의 마음이 임할지하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녀대임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그들에게 믿음으로 임할지하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숨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과 또한 악한 영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이 때에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자익괴되어지고 제약에서 아버지와 결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며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과거의 상처의 마음의 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은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상처들은 떠나갈 주여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생각으로 듣고 눈으로 보아 모든 상처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상처를 통하여서 미움을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너희는 묶임받고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마음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마음의 모든 상처는 떠나갈 주여다 그로 인한 영의 공격으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도 떠나가고 공포와 자살 충동도 떠나갈 주여다 우울증은 떠나가고 공황장애는 떠나가고 조현병과 결박증 떠나가고 강박과 자살과 또 불면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이 시간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에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마음의 상처에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마음의 상처에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모든 아버지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공황장애와 조현병 아버지와 결벽증 강박 자살 아버지 하나님 잠을 모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에게 불면증을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인하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뿌려지고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더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모든 상처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모든 질병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모든 상처와 질병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모든 상처와 질병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겁과 두려움은 떠나갈 주여다 평강이 임할 주여다 불안과 염려도 떠나갈 주여다 평강이 임할 주여다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주여다 공포와 자살 충동도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명령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우울증은 다 나오고 공황장애도 다 나오고 조염병도 다 나오고 결백증도 다 나오고 강박과 자살과 불면증도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세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결박하고 꾸짖느니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들아 악한 영들아 또한 불안과 염려와 모든 질병들아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근심과 공포와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울증은 다 나와라 우울증은 다 나와라 우울증은 다 나와라 공황장애들도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조염병도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도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강박증도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자살충동도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불면증도 다 나오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하사 완전하게 자유께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여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울 때 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워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운 즉 우리의 잠이 아버지여 평강한 가운데 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그것이 우리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겁과 두려움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성초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한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도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도 떠나가고 공포와 자살 충돌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미움은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느니 상처는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상처와 미움은 다 나와라 미움은 다 나오고 상처는 다 나오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다 나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결박되어 떠나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이마시옵소서 더 능력으로 이마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와 생명으로 이마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이 질병에서 자육해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즉시 치유하심을 아버지와 치유할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마음은 뜨거워지고 또 아버지와 마음은 뜨거워지고 마음은 뜨거워지고 마음은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상처와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또 역경과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겁과 불안 염려, 건심, 걱정, 공포, 자살, 중동과 불면증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느니 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인 놀라우신 불로 모든 죄악과 질병을 다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태워주시고 그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치유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너희 더럽고 악한 질병은 다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울증도 소멸되었고 공황장애도 소멸되었고 조현병도 소멸되어지고 결백증도 소멸되어지고 강박과 자살과 또 불면증도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공포와 자살 충동까지도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갑작스럽게 불안증세가 나타나 두려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임할 때 악한 용으로부터 아버지 공격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다 나와라 모든 마음의 상처는 다 나와라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것과 두려움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미움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용들아 모든 생각이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기침과 또 여러 모든 하품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서 거품과 또 울며 아버지와 소리질며 아버지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그 즉시 축사되어지고 아버지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더 이말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이말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마음의 성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에게 공포와 자살 충동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조연증과 결백증과 강박과 자살증 또 아버지 하나님 잠을 못 자고 있는 불면증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현상들을 통하여 다 나와라 기침을 통하여 다 나오고 호흡을 통하여 다 나오고 울며 나오고 거품으로 나오고 모든 현상을 통하여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그 질병들아 그 악한 형들아 그 마음의 병들아 마음의 상처들아 미움들아 다 나와라 그 질병들아 다 나와라 그로 인한 악한 영들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진더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의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하사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의 보혈에 힘입어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로 선포할 때 이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치유되어지고 다 떠나가고 결박되어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궁일과 자비로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마음에 임할지어다 이 시간 더 임할지어다 이 시간 더 임할지어다 주의 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들의 가정에 임하고 그들의 삶에 임하고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침을 받고 덮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마음의 상처의 질병들아 미움의 영들아 상처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불안은 다 나와라.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걱정은 다 나오고 근심은 다 나오고 공포와 자살 충동은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려움은 다 나와라. 겁과 두려움은 다 나와라. 그는 인하에서 임한 모든 우울증도 다 나와라. 우울증 무기력도 다 나와라. 무기력해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꾸짖느니 다 나올 주여다. 또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람을 만나지 않고 또 고립된 이 모든 마음의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조혐겸 마음과 생각을 병디게 하는 이 악한 것들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정결한 주의 보혈이 이 말씀을 내가 선표하노니 결백증은 떠나갈 주여다. 강박도 떠나가고 자살 충동도 떠나가고 불면증도 떠나갈 주여다. 오 하나님 더 이 맛이 없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아버지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질병들 마음의 상처 미움의 상처 그로 인한 가정의 상처 그로 인한 모든 자녀들의 상처 부모의 상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관계의 상처들은 떠나가고 그로 인한 겁과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공포 자살 충동과 불면증은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나오고 다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이제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 주여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놀라지 않는 마음을 아버지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우와의 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거짓된 것은 다 나가고 떠나가라. 너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숨어있는 너희 더러운 것까지도. 옛 과거의 상처까지도. 혹 죄악까지도. 악한 질병까지도. 모든 질병들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몸 밖으로 다 나와라. 그의 영혼 육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질병들아.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너희는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입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로 다 나와라. 땀으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은 소리질로 나오고 눈물로 나오고 모든 현상과 거품으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나올지어다.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와라.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결박되어 지금 즉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께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다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다 나와라. 우울증은 다 나와라. 공황장애도 다 나와라. 더 나오고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악한 질병들도 다 나와라. 조현병을 일으키는 악한 질병들아 다 나와라. 결백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와라. 강박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와라. 자살 충동과 불면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와라 이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쥐어다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 염려도 떠나가고 걱정 근심도 떠나가고 공포와 자살 충동도 떠나갈 쥐어다 이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쥐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쥐어다 오 하나님 평안을 주시오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더 강하고 담대한 맘으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자유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함께 아버지와 연합하며 이슈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이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쥐어다 너희 악한 영들 마음의 상처들 깊은 상처들 과거에 있던 상처들 가정의 상처들 가족에 있는 상처들 관계에 있어서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불안 증세는 떠나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음을 아버지 완전하신 평강의 마음이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질병의 영들아 염려의 영들아 근심의 영들아 불안의 영들아 더러운 것들아 이 악한 영들아 상처와 미움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쥐어다 이제 상처로 인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또 상처로 인한 원망과 또 상처로 인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원수지인 것과 살인하는 마음 이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예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성령이 불로 완전히 태워 소멸케 하여 주시하사 자유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쥐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쥐어다 여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의지하며 선포하느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대적할 자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평생에 평탄하며 평생에 형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실 때 또한 아버지여 누울 때에도 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운 즉 날마다 주님께서 평강에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이제 명령한다 성령의 불로 선포할 때 너희 남아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소멸되었음을 다 떠나가고 제거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온 몸 혼 영 육 혼 지 정 의를 다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여 치유된 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서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더 임할 주여다 더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충만하게 이 시간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치유함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자유쾌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의심하지 않냐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의와 공의와 슬픔도 고통도 없는 염려와 불안과 겁과 여러 모든 것들이 없는 공포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더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아버지여 자유케 되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선포 기도를 통하여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증거하며 또 선교하며 많은 생명들을 아버지의 오른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러한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과 은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비정과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방원의 아버지 은사가 임하고 그 방원을 통변하는 은사가 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건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여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특별히 가장 큰 은혜인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은사가 사랑의 성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궁리여겨 주시하사 다시는 이 고통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쾌됨을 찬양하게 하시고 자유쾌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여 날마다 발견할 때 모든 영광을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느라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겁과 두려움 아버지의 공포와 자살 충동이 완전하게 그 더럽고 악한 질병에서 자유쾌되어지고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 조현증, 결백증과 결박과 자살과 불면증으로부터 자유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가 자유쾌되었음을 선포하고 너희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쾌되었음을 선포하고 너희가 그 악한 영어로부터 자유쾌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치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임하였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멘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이제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0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잔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입술을 열어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찬송하게 하시고 대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여우아이의 집에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명령하느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버지 치료되었고 그 질병과 고통과 죄악과 모든 결박에서 벗어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잠에 임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찬송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보아요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 여우아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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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먼저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영혼육 모든 것들을 다 불쌍히 공의로 여겨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이 죄악과 이 불안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겁과 또한 아버지의 공포로부터 아버지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즉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이 악함과 이 고통에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또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을 꾸짖을 때 성경대로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또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그 죄악과 그 고통에서부터 자육해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이 더할 주여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일히 여겨 주시하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님 더 충만하게 아버지 임하시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녀된 권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할 때 그 즉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히고 결박되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특별히 과거의 상처로 마음의 병 생각의 병으로 인한 악한 공격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겁과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공포, 자살, 충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악한 모든 공격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병들도 떠나가고 또한 그로 인한 겁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 증세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도 떠나가고 공포와 자살, 충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주의 보혈 가운데 뿌려지고 덮어지고 임하여 주시하사 어떤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더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 덮어질 주여다 저들의 감정과 지 정의 다 덮어질 주여다 육체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영에 덮어질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이 시간 충만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더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주여다 특별히 마음에 임할 주여다 특별히 생각에 임할 주여다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 가운데 덮어지고 뿌려지고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느니 주의 거룩한 보혈이 그 정결한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그들의 가정에 임할 주여다 그들의 삶에 임할 주여다 그들의 섬기는 모든 일터에 임할 주여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능력으로 임하시고 저 권능으로 임하시고 더 아버지의 치유함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그 즉시 떠나가고 그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또한 아버지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름 부어주시하사 이제 그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육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에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상처로 인하여 그 악한 영호로 인하여 그 미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겁이 들어와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공포와 또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죽게 바라는 자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제 겁과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공포, 자살, 충동으로부터 마음의 깊은 상처로부터 완전하게 차익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모든 상처들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도 떠나가고 걱정, 근심도 떠나가고 공포와 자살, 충동도 떠나갈 주여다 그로 인한 우울증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공황장애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조현병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결벽증과 강박과 모든 자살의 충동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 즉시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다시 내가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갈 주여다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묶임받고 지금 즉시 우울증의 질병들아 이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꾸짖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공황장애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지금 즉시 떠나갈 주여다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 조현병을 일으키는 생각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너희를 꾸짖고 저주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결백중 떠나갈 주여다 강박과 자살충동도 떠나갈 주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불안과 강박과 자살충동에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뿌려주고 덮어질 주여다 더 임할 주여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시며 이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고통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찬양케 하시고 지금 즉시 그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울증은 떠나가고 공황장애도 떠나가고 조현병 결백중 결박 모든 강박과 자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불면증도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염려와 공포와 겁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한 불면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불면증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너희들이 완전히 이제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마음의 상처와 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결박하느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든지 너희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주의 놀라우신 그 평탄한 길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형통한 길로 아버지 날로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임할 주여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임할 주여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평강의 마음이 임할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녀대임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그들에게 믿음으로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숨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과 또한 악한 영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이 때에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자의 궤되어지고 제약에서 아버지여 결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며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꼬지질 때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서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과거의 상처의 마음의 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은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상처들은 떠나갈 주여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생각으로 듣고 눈으로 보아 모든 상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상처를 통해서 미움을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너희는 묶임받고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마음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마음의 모든 상처는 떠나갈 주여다 그로 인한 영의 공격으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도 떠나가고 공포와 자살 충동도 떠나갈 주여다 우울증은 떠나가고 공황장애는 떠나가고 조현병과 결박증 떠나가고 강박과 자살과 또 불면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이 시간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에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마음의 상처에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마음의 상처에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모든 아버지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공황장애와 조현병 아버지와 결벽증 강박 자살 아버지 하나님 잠을 모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에게 불면증을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뿌려지고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더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모든 상처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모든 질병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모든 상처와 질병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모든 상처와 질병 가운데 덮어질 주여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겁과 두려움은 떠나갈 주여다 평강이 임할 주여다 불안과 염려도 떠나갈 주여다 평강이 임할 주여다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 주여다 공포와 자살 충동도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임할 주여다 다시 명령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우울증은 다 나오고 공황장애도 다 나오고 조현병도 다 나오고 결백증도 다 나오고 강박과 자살과 불면증도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세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결박하고 꾸짖느니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들아 악한 영들아 또한 불안과 염려와 모든 질병들아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근심과 공포와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울증은 다 나와라 우울증은 다 나와라 우울증은 다 나와라 공황장애들도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조현병도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도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강박증도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자살충동도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불면증도 다 나하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완전하게 자유퀴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울 때 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워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운 즉 우리의 잠이 아버지여 평강한 가운데 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그것이 우리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겁과 두려움은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성처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한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도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도 떠나가고 공포와 자살 충돼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미움은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느니 상처는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상처와 미움은 다 나와라 미움은 다 나오고 상처는 다 나오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다 나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결박되어 떠나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생명으로 임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이 질병에서 자육해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즉시 치유하심을 아버지여 치음할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제 마음은 뜨거워지고 또 아버지여 마음은 뜨거워지고 마음은 뜨거워지고 마음은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상처와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또 역경과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겁과 불안 염려, 건심, 걱정, 공포, 자살, 중동과 불면증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느니 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불로 모든 죄악과 질병을 다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태워주시고 그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치유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너희 더럽고 악한 질병은 다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우울증도 소멸되었고 공황장애도 소멸되었고 조염병도 소멸되어지고 결백증도 소멸되어지고 강박과 자살과 또 불면증도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공포와 자살 충동까지도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갑작스럽게 불안 증세가 나타나 두려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임할 때 악한 용으로부터 아버지의 공격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다 나와라 모든 마음의 상처는 다 나와라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걱정 걱정과 두려움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미움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용들아 모든 생각이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용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기침과 또 여러 모든 하품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서 거품과 또 울며 아버지와 소리질며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그 즉시 축사되어지고 아버지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임할 주여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마음의 성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에게 공포와 자살 충동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조연증과 결백증과 강박과 자살증 또 아버지 하나님 잠을 못 자고 있는 불면증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현상들을 통하여 다 나와라 기침을 통하여 다 나오고 호흡을 통하여 다 나오고 울며 나오고 거품으로 나오고 모든 현상을 통하여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그 질병들아 그 악한 형들아 그 마음의 병들아 마음의 상처들아 미움들아 다 나와라 그 질병들아 다 나와라 그로 인한 악한 영들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진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의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하사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의 보혈에 힘입어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로 선포할 때 이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치유되어지고 다 떠나가고 결박되어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궁일과 자비로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마음에 임할 주여다 이 시간 더 임할 주여다 이 시간 더 임할 주여다 주의 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그들의 가정에 임하고 그들의 삶에 임하고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덮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마음의 상처의 질병들아 미움의 영들아 상처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불안은 다 나와라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걱정은 다 나오고 근심은 다 나오고 공포와 자살 충동은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두려움은 다 나와라 겁과 두려움은 다 나와라 그는 인하에서 이만 모든 우울증도 다 나와라 우울증 무기력도 다 나와라 무기력해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꾸짖느니 다 나올 주여다 또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람을 만나지 않고 또 고립된 이 모든 마음의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조현병 마음과 생각을 병디게 하는 이 악한 것들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정결한 주의 보혈이 이 말씀을 내가 선표하느니 결백증은 떠나갈 주여다 강박도 떠나가고 자살 충동도 떠나가고 불면증도 떠나갈 주여다 오 하나님 더 이 맛이 없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아버지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질병들 마음의 상처 미움의 상처 그로 인한 가정의 상처 그로 인한 모든 자녀들의 상처 부모의 상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명령하느니 모든 관계의 상처들은 떠나가고 그로 인한 겁과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공포 자살 충동과 불면증은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나오고 다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이제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 주여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놀라지 않는 마음을 아버지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우와의 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거짓된 것은 다 나가고 떠나가라 너희 도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숨어있는 너희 더러운 것까지도 옛 과거의 상처까지도 혹 죄악까지도 악한 질병까지도 모든 질병들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몸 밖으로 다 나와라 그의 영혼 육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질병들아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너희는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입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로 다 나와라 땀으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소리질로 나오고 눈물로 나오고 모든 현상과 거품으로 다 나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나올지어다 지금 즉시 나올지어다 지금 즉시 나올지어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와라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결박되어 지금 즉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께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다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다 나와라. 우울증은 다 나와라. 공황장애도 다 나와라. 더 나오고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악한 질병들도 다 나와라. 조염병을 일으키는 악한 질병들아 다 나와라. 결백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와라. 강박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와라. 자살충동과 불면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쥐어다.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 염려도 떠나가고 걱정 근심도 떠나가고 공포와 자살 충동도 떠나갈 쥐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쥐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쥐어다. 오 하나님 평안을 주시오.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자유쾌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함께 아버지와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쾌 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쥐어다. 너희 악한 영들 마음의 상처들 깊은 상처들 과거에 있던 상처들 가정의 상처들 가족에 있는 상처들 관계에 있어서 상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미움의 상처들 원망의 상처들 불평의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로 인한 모든 겁과 두려움 염려 근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쥐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쥐어다. 그 몸에서 더 나오고 떠나갈 쥐어다. 그 몸에서 더 나오고 떠나갈 쥐어다. 그 몸에서 더 나오고 떠나갈 쥐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불안 증세는 떠나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음을 아버지 완전하신 평강의 마음이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질병의 영들아 염려의 영들아 근심의 영들아 불안의 영들아 더러운 것들아 이 악한 영들아 상처와 미움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쥐어다. 이제 상처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또 상처로 인한 원망과 또 상처로 인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원수지인 것과 살인하는 마음 이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예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성령이 불로 완전히 태워 소멸케 하여 주시하사 자유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쥐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쥐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의지하며 선포하느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대적할 자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평생에 평탄하며 평생에 형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실 때 또한 아버지여 누울 때에도 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운 즉 날마다 주님께서 평강에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이제 명령한다 성령의 불로 선포할 때 너희 남아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소멸되었음을 다 떠나가고 제거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온 몸 혼 영 육 혼 지정 의를 다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치유된 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법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더 임할 주여다 더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충만하게 이 시간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치유함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자유쾌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의심하지 않냐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의와 공의와 슬픔도 고통도 없는 염려와 불안과 겁과 여러 모든 것들이 없는 공포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더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아버지의 자유케 되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선포 기도를 통하여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증거하며 또 선교하며 많은 생명들을 아버지의 오른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정과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치유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방원의 아버지 은사가 임하고 그 방원을 통변하는 은사가 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건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여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특별히 가장 큰 은혜인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은사가 사랑의 성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궁리여겨 주시하사 다시는 이 고통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쾌됨을 찬양하게 하시고 자유쾌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여 날마다 발견할 때 모든 영광을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느라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겁과 두려움 아버지의 공포와 자살 충동이 완전하게 그 더럽고 악한 질병에서 자유쾌되어지고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 조현증, 결백증과 결박과 자살과 불면증으로부터 자유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가 모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가 자유쾌되었음을 선포하고 너희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쾌되었음을 선포하고 너희가 그 악한 영어로부터 자유쾌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치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임하였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멘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이제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5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입술을 열어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찬송하게 하시고 대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여우와의 집에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명령하느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버지 치료되었고 그 질병과 고통과 죄악과 모든 결박에서 벗어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이 시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마음의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잠에 임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찬송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아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 여우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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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